대구, 경북 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. 한국은행 대구, 경북 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지역 제조업 업황 지수는 66으로 지난달보다 5포인트 올랐고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는 81로 1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. 이번 달 대구, 경북 비제조업 업황 지수도 69로 지난달보다 5포인트 올랐고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는 73으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.